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일 일요일 오늘 땅이 너무 뜨거워서 선웅이 신발을 뺏었다 아 너무 더워 빨리 집에 가자 아이 좀 하지 thrilled 야 빨리 줘! 아 시드거 뭐야 야 너 밟아 죽였어 생물을 미래의 는 Rain 어이 아 너무 뜨겁다 오늘 나 좀 쉬었다 뭘 쉬어 으헛헛헣 혜성이 나 씻을 때 쉴 그렸다 피니티 없는 거 확인해 봐 … … … … … … … 소 achieving 하이! 하이. 근데 왜 코냐 오오우 꺼지럼! 전웅이한테 심각한 얘기하자고 한 다음 먹물 풍선 터뜨렸다 야 현종이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얘기 좀 하자 현종이 때문에 왜? 옥성에서 얘기하자 혹시 애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발놈들이 간신히 산 내 원소주를 버렸다 야 갔는데 딱 4병 간대 근데 내가 사 아니 진짜 내가 보면 알아 스피릿 편의점용 스피릿 편의점용 스피릿 편의점용 스피릿 편의점용 멸치 보기 힘들어 지금 아니 빨리 빨리 안 돼 오오 스피릿 편의점 가슴소 마바사 나그릇 다시 오락갈 그룹 그룹 줘봐 너도 이스라엘 안 오르시게 나도 안 들렸어 나랑 같이 뭐야 워우 나랑 같이 나랑 같이 작년 좋아 퇴운 brain 1963 개곡 중... 개곡 중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 이런 거 쫙! 죽은다 그러고요! 방방 중 하고 있어! rett레저 좀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